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월간 견적 6월달 버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다만 영상 하기 전에 앞서 뭐 하나 보여드리기 시작할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제가 월간 견적 만들 때 매장에서 조립하고 이슈 있었던 거 체크하고 불량률 많은 거 피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데이터입니다 이게 3년치 저희 막내가 체크한 건데요 막내 말고도 다른 그 직원들도 체크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쿨러를 못 썼고 cpu가 뭐냐 보드 뭔데 극한 못 썼고 불량이 있으면 빨간색 교체를 했거나 물량이 없거나 그런 것도 빨간색 교체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리얼벤치 온도는 얼마 cd 마크 둘렀을 때 얼마 점수 같은 것도 확인하고요 저 끝에 보면 특이사항 같은 것도 적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 목록이 몇 개입니까 한 직원이 3년 동안 했는 게 1200개가 넘어갑니다 이런 걸 일일이 다 체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월간 견적 늘 이런 체크를 하면서 온도상 문제가 없고 성능상 문제가 없고 거기에다가 조합상 이슈가 적은 그런 제품을 추천한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50만원대 40만원대 가장 저렴한 견적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50만원 40만원대 견적 같은 경우는 간단 사무용 인강용 뭐 그 정도입니다 게임 용도는 아니에요 매장 포스용으로 써도 괜찮고 유튜브 감상용 웨스터빙용으로 써도 괜찮겠죠 간단 사무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든 한글 마이크로 오피스에 들어가 있는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을 이게 좋다는 겁니다 고사양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영상 편집을 원활하게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원콤 방송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단 사무용으로 라이트하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대가 40만원대 50만원대 이렇게 있으니까 많이 착각을 하십니다 AMD 40만원대가 성능이 더 안 좋을 것 같다 인텔로 가야 되겠네 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둘이 특성이 좀 다른데 50만원대 인텔이나 40만원대 AMD나 성능은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반응은 50만원대 인텔이 좀 더 빠릿합니다 그래서 정말 라이트하게 쓸 때는 이게 나을 거고요 여러분이 그래도 뭐 인터넷 창 몇 개 띄워놓고 영상 보면서 엑셀하고 조금 다 용도로 쓰고 싶다면 멀티 성능이 AMD 쪽이 좋고 내장 그래프 성능도 AMD 쪽이 약간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뭐 여기 캐주얼 게임이라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 롤도 오션 타입해야 될 정도로 성능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게이밍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뭐 바둑, 프리셀 이런 거나 돌아가겠는데 그리고 롤 하옵이나 중옵 아니면 오버워치 최하옵 아니면은 뭐 진짜 옛날 게임들 있잖아요 스타 이런 거나 돌아가요 그래서 게이밍 용도는 기대하지 않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50만원대 인텔부터 보자면 일단 12,100을 추천드립니다 12,100과 13,100은 거의 똑같은 제품입니다 13,100이 0.1클럭 정도 높습니다 기반이 똑같은데 그냥 13세대라고 붙여놓고 파는 게 13,100인 거예요 35,000원이나 더 줄 이유가 눈꽃만치도 없기 때문에 인텔에 가시겠다면 12,100으로 구매하시면 될 거고요 얘네들은 발열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끼워주는 초코파이 쿨러라고 하죠 그렇게 생긴 거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기본 쿨러 보드 같은 경우에는 비싼 거 쓰면 돈이 아깝겠죠 어차피 최하위 cpu인데요 여러분 프라임 H619n-k나 아니면 기가바이트 H619n-h 이 둘 중에서 저렴한 거 쓰시면 될 거 같아요 둘 다 한 10만원 돈 정도 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가형 보드가 메모리 슬롯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한 개를 비워놓고 하나만 꽂아 쓰신 분이 꽤 많은데 16기가 하나하나 8기가 하나 꽂아주면 cpu 성능이 다소 하락하고 내장길비 성능이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그래서 빨리 타면 좀 떨어져요 여러분 맨에는 짝수로 두 개를 가득 채워 넣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4기가 두 개 넣자니 요새 유튜브 켜놓고 한글 파일만 편집하고 써도 5기가 6기가 쓰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에 용량의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8기가 두 개 정도 써야 그래도 사무용도로 쓰더라도 좀 길게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장에 주문 받는 프로그램 실행시켜 놓고 음악 하나 켜려면 저 정도 하는 게 좋아요 메모리 누스도 있을 텐데 올해 동안 켜둘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삼성전 메모리 DDR4 이거 DDR4용 보드입니다 3200에 8기가 두 개 넣으면 5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 하급도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안 닿아야지 저각이 나와요 그래서 내장그래픽 쓸 거고요 내장그래픽은 CPU에 탑재된 그래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픽 코를 출력포트 같은 경우에는 보드에 붙어 있는데 D-Sub 옛날에 파란색 모니터 있죠 아날로그 그거 아니면 HDMI HDMI는 웬만한 TV나 여러분 쓰시는 모니터는 다 있는 이 디지털 포트 두 가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진짜 웬만한 모니터 다 쓸 수 있는데 혹시나 DVI 밖에 지원하지 않는 모니터도 일부 있으니까 모니터 출력포트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저렴한 제품이 있습니다 마이크롬 P2, P3도 있을 거고요 MX500이라든지 사타방식이 아직도 판매하고 있죠 아니면 사타방식의 M.2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하게 더 저가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분량이 확인이 높습니다 왜? 저가형은 디렘리스라서 도티 상태 데이터가 좀 쌓여 있거나 많은 데이터를 옮기거나 그럴 때 속도가 느려지는 특성이 있고요 그것도 큰 폭은 늘어져요 절반 이하로 그런데다가 컨트롤러가 디렘리스 컨트롤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티어가 낮은 컨트롤러가 들어가요 이런 애들은 분량이 좀 높습니다 사브레 컨트롤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랜드 품질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재생랜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뿐만이 아니라 뭐 기초적으로 가격이 안 비싸니까 퀄리티 컨트롤러가죠 QC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 보니 HSE는 확실히 국내에 사는 제품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국내에서 다 생산한 건 아니지만 저런 제품들이 강점이 있고 분량도 덜 납니다 그래서 970 Ever Plus나 아니면 하이닉스 P31 정도 선택한 것을 추천드립니다 500기가 기준으로 저보다 싼 거 사봤자 여러분 4만원은 줘야 되거든요 5만원, 4만원 만원밖에 채 안 나는데 좀 저렴한 제품을 샀다가 속도가 크게 느려진다든지 아니면 얼마 안 썼는데 분량 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싸구로 SS 중에서는 10개 중에 6개 분량 난 놈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 저런 1,000개 분량 날까 말까 하는 확실히 분량이 안 나는 제품을 가셔야 돈 많은 투자하더라도 그만한 값어치를 가지고 불편하면 덜 겹 것 같아요 저 정도 선택하십시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W도 안 쓸텐데 300W나 400W짜리 파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 중에 품질 좋은 놈은 오히려 500W 스탠더나 브론즈보다 비싸거나 아니면 좀 싸다 싶으면 그냥 품질이 구립니다 왜냐하면 케이블 규격은 거의 비슷할 거고 그리고 이제 껍데기도 만들고 펜도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은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그걸로 어거지로 이제 좀 저가형 소재도 집어넣어서 파워를 만드는 건데 설계가 튼실할 수는 없겠죠 품질이 좋거나 그래서 내한테 필요치 않지만 저 500W 정도 되는 제품들 저 중에서 뭐 마니카리 C2라든지 아니면 하이퍼 K 같은 거 좀 널리 팔렸고 그동안 분량률이 없는 게 충분히 확인이 된 제품들 그런 거 위주로 사셔야 여러분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겁니다 파워도 한번 고정하면 PC를 못 쓸 뿐더러 다시 조립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함이 되기 때문에 돈 뭐 만원, 이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 돈도 쓰는 건 추천드려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애들이 워낙 전력소별이 낮기 때문에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쓰고 싶은 건 써도 됩니다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는 저렴하고 CD룸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라 넣어놓은 거고 CD룸 필요 없으면 M60이나 아니면 DK200 C60 카이제어 이런 거 정도로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1100으로 견적 짰을 때 46만 정도 최저가로 지키는데요 모든 부품을 최저가 사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 47만원, 8만원 정도의 부품 가격을 주게 될 거고 조립비 3, 4만원 포함하면 50만원 초에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이밍 PC는 아니고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용 인강용 정도에 쓸 수 있는 저렴하고 빠릿한 사무용 PC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인텔의 50만원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40만원대 MD 한번 보죠 인텔보다 좀 더 싼데 이놈이 오히려 좋다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CPU는 46050G 룬화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5600G로 가면 기반 CPU가 달라져서 세대 높은 걸 쓰거든요 멀티성능, 싱글성능 둘 다 10% 정도 더 높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체감은 안 돼요 무려 4만원이나 더 주고 넘어갈 만한 의미는 없단 말이에요 저도 4750G를 쓰고 있는데 충분히 잘 쓰고 있거든요 요거 쓰시면 될 겁니다 요거에 이거는 기본쿨러 써도 상관없는데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하게 쓰고 싶다면 AG400, 23,000원 정도 하는 디쿨쿨러 하나 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워낙 저전력이기 때문에 사실 A30원주에 아무 가능성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쓰든지 시청자님 혹시 뭐잖아요 제가 4650G 쓰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B250M-P 쓰면 됩니다 이거는 B250 보드인데도 특이하게 PCI 3.0까지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젠스라 적혀 있어요 3.0만 지원해도 아까 보여드렸던 SSG, M.2 쓰는데 문제 없을 거고 그리고 상관없는 TIA 이 정도 그래픽카드에 꽂아 쓰는데 별 문제 없거든요 별 문제 없으니까 저게 전원부가 조금 더 좋아요 전원부가 위에 A3이고 M-K보다 좋고 거기에 방열판까지 달려있어요 작으나마 달려있으니까 요걸로 짜시면 여러분이 아마 5800 정도까지도 올려 쓸 수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생각해서 2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은 다수의 USB 포트도 지원해줍니다 2개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에 따라서 2만 5천도 더 주고 2번 보드 가도 괜찮고 아니면 1번 보드로 최저가로 맞추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모리인데요 메모리 마찬가지로 저도 8개가 2개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1개만 꽂으면 뭐다 싱글 채널로 동작하기 때문에 CPU 성능이 다소 하락하고 내장 GPU 성능이 한 20% 정도 크게 하락합니다 램슬로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나 비워놓겠다 이러시는 분들 꽤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메모리 가격이 지금 엄청 싸거든요 싼 지금 8기가 하나에 26,000원 밖에 안해요 2개 꽂아서 애초에 좀 넉넉하게 가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그래야 PC 금방 뜯어볼 생각 안하고 바꿀 생각 안하고 좀 길게 사용할겁니다 사무용도로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CPU안에 들었는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할 거고요 여러분이 A32가 M'K를 샀다면 D-Sub 포트 파란색 구형 RGB 포트 그리고 HDMI를 지원하고요 여러분이 B550 M'K를 샀다면 DVI, D-Sub, HDMI 셋 다 지원하니 진짜 웬만 모니터는 다 꽂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포트 한번 확인하시고 가는게 좋을 것 같고요 SSD는 50만대 인텔리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보다 저가형 분명히 있습니다만 걔네들이 컨트롤러를 싸구려 쓰거나 아니면 랜드를 싸구려 쓰거나 아니면 D-Lamless라서 조금 데이터가 쌓이면 느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큰 데이터 파일을 옮길 때 느려져요 분량률 증가하고 속도 좌하가 생기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물론 단순 리뷰용으로 벤치마크 툴 돌리면 속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사용하다 보면 용량 80기가 100기가 되는 게임을 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용량 좀 큰 파일을 압축하거나 옮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몇 개가 넘어가는 거 그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데이터를 많이 쌓아두면 그래서 여러분이 구치고 알보 플러스나 하이닉스 P3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이 열심히 지금 가격 깎기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저가형 SSD하고 만원 마우처밖에 차이 안 나요 만원 마우처만 아꼈다가 불량률 확연하게 증가하거든요 얘네들은 1000개에 한 개도 불량 없는 애들입니다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보여 드렸죠 그렇게 일일이 불량난 거 체크하는데 구치고 알보 플러스는 불량을 본 적이 없고 하이닉스는 한 건인 거 봤는데 이거 판매가 1000건이 넘었기 때문에 정말 불량률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500W 파워를 넣어놓은 거 이만큼 필요해서 넣어놓은 거 아닙니다 이 밑에 400W, 300W가 너무 품질이 안 좋은 애들이 많아서 이거보다 저렴한 걸 고르면 저 정도쯤 가야 500W, 1개 불량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쯤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HyperK, Maniclash2, 500W 이라든지 케이스 같은 경우도 얘는 루키 케이스 써도 되고 M60 써도 되고 DK200 써도 되고 더 높은 건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 발열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글카드 안 닿으니까 호환성 같은 걸 테스트할 필요 없겠죠 다만 그냥 여러 케이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 놓은 거지 여러분은 그냥 루키 사도 되고 CDM 달 거면 루키 가는 거고 안 달 거면 DK200 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캐주얼한 게임 바둑 포커 롤 등등 저사인 게임 이런 거 할 때 적합한 PC가 됩니다 용도는 어차피 똑같아서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유튜브 감상용 매장 포스용 등에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i3 아까 봤던 12,100 보다는 멀티 성능이 좋아 조금 고사양 사무용도로 쓸 만합니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 좀 큰 거 열어본다든지 정말 라이트한 사진 취미로 편집하는 포토샵 이런 거 정도로도 써도 되는 제품입니다 자, 4650G에 A320으로 본체를 짰을 경우에는 부품 가격은 최저가 기준 4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최저가보다 조금 비슷하게 사게 되니까 사실 한 2만 원 정도 나올 거고요 혹시나 돈 좀 여유가 있어서 5600G에 B50을 갔다면 한 48만 원 정도가 실 구매가로 나올 겁니다 거기에 조립비 3,4만 원 정도가 더 포함이 되니 5600G로 가면 거의 50만 원 정도는 넘을 거고요 사무용 50G로 간다면 이것저것 최저가를 못 사고 공유비가에 포함한다 쳐도 40만 원 중반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저렴한 빚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40만 원대 50만 원대 사무용 견적 보여 드릴게요 게임을 하기 위한 최소 견적은 뭘까요 그거를 보여 드릴게요 자, 그거는 80만 원대 70만 원대 인텔 견적이라고 봅니다 요 정도면 여러분 주식용으로 조금 고해성도 모니터 아니면 모니터 2개, 3개 꽂아 쓰기에 문제는 없고요 초단타 치시는 분도 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하시는 분 그 외에도 뭐 적당히 게임을 즐기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모니터를 FHD로 써야되요 QHD나 4K 이런거 게임용도 못돌립니다 그리고 아주 고사양 게임은 권장하지 않는 그런 견적입니다 적당히 중사양 인기 국내 온라인 게임을 FHD에서 즐긴다 보시면 되겠네요 CPU 같은 경우는 12,100을 씁니다 근데 12,100F로 써요 F하고 F 아닌가의 차이는 내장 그래픽이 있냐 없냐 차이인데 우리는 그래픽카드 달 거니까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12,100F를 쓸게요 여기서는 F 쓰면 안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얘는 그래픽카드에 내장 그래픽이 있는 거 써야되요 13,100F도 있는데 얘는 가성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뭐 3만 정도 더 비싼데 아까 얘기했죠 13,100은 12,100에 그냥 리네이밍 제품입니다 클럭 조금 올리고요 0.1 정도 올리고 그래서 체감 차이가 전혀 안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저렴한 12,100F 가는게 맞습니다 기본 클럭 써도 상관없습니다 소음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 클럭 쭉 쓰시거나 아니면 뭐 AG400 같은 거 다가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여기에 돈을 더 추가할 게 있으면 차라리 12,400으로 CPU를 얻게 되는 거 추천하지 그냥 기본 클럭 쓰십시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저가로 짜고 싶으면 H19 NWCK 아까 사무용에 추천했던 그 보드 그대로 쓰시고요 여러분 혹시나 게임을 하는데 사운드도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요새는 2.5기가 랜 쓴다는데 저건 1기가 랜이네요 뭐 이런 좀 더 높은 인터넷 속도를 지원하는 거 갖고 싶거나 아니면 나중에 차후에 12,600K 이런 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없을까요? 이런 거 아니면 13,500K 이런 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없을까요? 참고로 13,600K 이상은 제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업그레이드 생각한다든지 좀 더 뭐 전기료를 좀 낮출 수 없나요? CPU에 들어가는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확장성 사운드 좀 더 빠른 램포트 좀 더 고속인 USB 포트 이런 거 다 생각해서 약간 돈을 더 투자하겠다면 그러면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2번 보통 갈 일이 없겠죠 그 돈이 있으면 12,400K 쓰는 게 맞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2,400K 쓰려면 보드는 H, U, M, K 로 못 버티거든요 보드도 같이 올려줘야 돼요 B, U, U, M, K 로 일반 보드 쓰라는 얘기에요 12,100K 쓸 거면 보드도 싼 거 써서 최대한 예산을 아키는 게 맞겠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8개가 2개 추천드립니다 8개가 2개이면 웬만한 게임도 다 돌아가요 진짜 초고사양 게임은 물론 요새도 메모리 20개가 넘게 쓰는 애들 있긴 있는데요 그런 게임 돌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양이니까 애초에 메모리 16개가 2개 넣는다는 게 의미가 없겠죠 8개가 2개 넣어서 듀얼 채널을 지원 받아서 듀얼 채널을 안 받으면 게이밍 프레임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램은 꼭 짝수로 넣으십시오 2개 아니면 4개 근데 저 포트가 어차피 2개 차리니까 이 2개 넣으시면 되고요 참고 4개나 성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2개랑 4개나 성능은 똑같습니다 용량이 같다면 2개 넣으시고 삼성전자 메모리 말고 딴 거 쓰면 안 되냐 가끔 물어보시는데 뭐 팅그론 것이든 마이크론 것이든 상관없는데 삼성 8기가가 워낙 싸다 보니까 굳이 이제 또 디퍼에서는 삼성 메모리는 분량률이 좀 낮기도 하거든요 굳이 다른 분들도 쓸 필요 없어요 그냥 8개 2개 쓰시고 여기서 이제 80만원때면 그래픽카드 3060 쓰시는 거고 여러분이 70만원때면 1660 슈퍼 쓰는 겁니다 이 둘이 성능 차이는 꽤 나아요 대충 30% 가까이 납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말그도 30% 더 잘 나오는데요 이 3060 12기가요 8기가 아닙니다 8기가는 성능이 좀 낮아요 12기가 제품 이거 딱 가시거나 아니면 나는 진짜 말그도 중저사양 게임만 해요 예를 들어 뭐 오버워치라든지 픽팍 옛날 버전 요새 거 말고 아니면 배그를 중하옵으로 돌린다든지 물론 cpu 등급이 낮아가지고 배그 프레임이 좀 끊기긴 해요 진짜 말그대로 좀 라이트하게 스탁 원투 이런거 즐긴다 그런거 했을때는 2번 가셔도 충분합니다 2번 가시고요 자 예산에 따라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2번은 70만원대 1번은 80만원대 글카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SSD는 여기서도 당연히 30전자 970 EVO 플러스나 SK하이닉스 P31 추천드립니다 요거보다 더 저가형이 있지만 만원이나 15,000밖에 못 아끼고 걔네들 컨트롤러 혹은 랜드품질 이런게 떨어지기 때문에 불량률이 확인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정도 많은 15,000 차이면 1,000개 1,000개 불량 날까 말까 하는 신뢰있는 제품도 쓰시는걸 권장드립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3060 12W나 1269 슈퍼나 둘다 전력소배가 높은 놈 아니에요 100 얼마에서 놓을텐데 그 정도급에 CPU도 11,100이니까 다 합쳐봤자 200,250 정도밖에 안쓸겁니다 플로드로 걸린다 쳐도 그러니 여러분이 500W 쓰시면 충분히 넉넉하게 쓸겁니다 마니클래스2 라든지 FSP Hyper-K 이런 애들이 오랫동안 팔려왔고 충분히 신뢰를 쌓았고 분량도 적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런거치고는 가격도 싼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것 말고 다른 회사가들도 있는데 조금 더 브랜드 인지도 떨어지고 티어도 떨어지는 공장에서 생산하는거에요 걔네들은 QC가 좀 덜 되어있기 때문에 퀄리티 컨트롤이 확실하게 받아 봤을때 분량이 좀 더 높습니다 저도 알아요 48,000짜리 400,000짜리 500W 파워드 있는거 직접 써보니까 아니야 파워드 한번 분량 나면 고객님이 일주일 아니면 3일 4일 이상 못쓸텐데 PC를 타겟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많은 악기는 그건 아닌거 같아요 이정도급 쓰는걸 추천드립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게이밍 용도이기 때문에 누키 케이스는 추천 안합니다 M60 DK200 C60 카이자 에어 이런거 같으면 좋겠고요 M60 같은 경우는 B3 방지 필름이 달려있다 그리고 DK200 같은 경우는 팬 숫자에 비해서는 사실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뭐 요새 대부분 다 6팬 지원해주긴 하지만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저렴하죠 그러다보니까 쿨링 충분히 괜찮고 물론 강판이 좀 얇고 품질이 좋은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게임용도 쓰기에 쿨링은 괜찮은 저렴한 케이스라 추천하는거고 이 벤티 같은 경우에도 스윙도어 달려있고요 그리고 LED 끌 수 있어요 물론 색상 변경 같은건 안됩니다 그런게 또 장점이라서 이것도 괜찮은거 같고 카이자 에어 같은 경우는 이 저렴한 애들 중에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스윙도어가 들어가있고 그리고 마감이 그나마 좀 깔끔합니다 뭐 그런 취향이라면 요거 하는 것도 괜찮은거 같습니다 또 더 위에 제품도 있긴 한데 이 급에서 더 위에 갈 필요는 없겠죠 3-4만원대 비싸봤자 5만원대 요런 케이스 선택하시면 충분히 쿨링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현재 짰을때는 초고사양 게임은 어느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하나 디아2 오버워치 롤 배그 피파 등등 인기게임을 중옥으로 즐기거나 아니면 상호으로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픽카드에 따라서 뭐 상공입공 달았으면 풀옵으로도 어느정도 돌아가는 그런 핏이에요 다만 cpu의 순수성능이 5600대비 낮아요 특히 버트성능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게임을 켜놓고 디스코드도 켜고 유튜브도 켜놓고 이건 다용도로 쓰는다면 여러분이 이 제품을 쓰는 것보다 이 제품은 그정도 다용도 커버 안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되는긴 하는데 그러면 cpu의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서 분명히 프레임이 떨어지는게 눈에 보이니까 한 7만원, 8만원 더 주고 5600, 여기 100만원대 PC 로 넘어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 1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겠네요 보드 싼게 없어져서 이쪽도 한 10만원 더 주고 12만원 5600에 3060 쪽으로 업데이트를 하는게 다용도 쓰기는 좋을 것 같아요 AMD 쪽에 EXA310 이게 품절 나는 바람에 가장 저렴한보다 없어져서 다소 가격이 올랐지만 어쨌든 그래도 100만원대 정도 가야 다용도 쓰기 좋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면서 80만원대 견적은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제는 100만원대 견적입니다 이 100만원대 견적 일단 저는 4코어 CPU 안 쓰고 6코어 CPU 씁니다 6코어 CPU 쓰기 때문에 포트샵하고 라이트룸 같은게 6코어까지 제대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거 할 때 좀 더 원활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영상 편집하기에도 CPU 성능이 어느정도 괜찮은 편이라서 뭔 딕이 하드하게 말고 4K에 효과 많이 넣고 이런거 말고 적당히 제 일상 영상 FHD로 한 10분 15분짜리 편집해요 그 정도면 이걸로도 커버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주식용도로 쓰시는데도 문제는 없습니다 글카가 3060 정도 좀 괜찮은게 들어 있기 때문에 4모니터 지원하고 4K 모니터도 지원합니다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전에 50만원대 40만원대가 지원했던 그런 사무용도 매장 포스트용 이런거 다 당연히 되겠죠 그 상위 버전이니까 그러니 공통적으로 그건 다 쓸 수 있고 거기에서 게임의 성능이 성능이 좀 더 강화되고 추석 프레임이 좀 증가하고 거기에다가 좀 더 윗급인 포토샵 라이트룸 아니면 간단히 영상편집까지도 커버가 되는 PC라 보면 되겠네요 보통 가정용 PC로 쓴다 그러면 학생들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사는 가장 많이 팔리는 가격대의 PC입니다 자 여기서는 100만원, 110만원대 AMD와 110만원, 120만원대 인텔 견적이 있습니다 둘이 뭐가 다르냐 인텔 쪽이 CPU 성능이 조금 더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 약간 더 우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0% 돈을 더 쓰는데 10% 차이가 나느냐 하면 그건 아니야 뭐 한 3% 5%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나은 CPU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돈 좀 준 만큼 나은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충분히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는 인텔이 아무래도 오랫동안 선호도가 더 높게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걸로 가시면 당연히 많을 거에요 이걸로 가도 괜찮고 나는 뭐 AMD에 대해 딱히 선입견이 없다 가성비 좋은 거 쓰고 싶다 싶으면 이걸로 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둘이 사용하는 형들은 거의 겹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산이나 아니면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둘이 똑같은 제품이니까 가성비냐 조금이나 더 나은 성능이냐 생각하고 구매하십시오 CPU 같은 경우에는 AMD로 간다 그러면 5600이고요 인텔로 간다면 12400입니다 둘이 소켓 호환이 아닌데 이 때문에 CPU를 뭐 선택했냐에 따라서 보드를 맞춰 가야 됩니다 이거 선택하고 보드는 이거 넣으면 안 돼요 이게 더 저렴하다고 인텔 선택했으면 인텔용 보드 B66권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AMD 선택했으면 AMD용 보드 B550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5600이 지금 5600X보다 분명히 싸거든요 2만원 정도 차이나면 둘이 사실 성능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약간 더 5600X가 좋은데 0.2클럭이니까 차이나거든요 그거 진짜 체감이 안되니까 10,000원 이하 차이면 5600X 가시고 10,000원 이상 차이나면 5600NOMEN 쓰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5600NOMEN 지금 추천드리고요 이쪽은 12400F 정품하고 벨크가 있는데 벨크가 별로 안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2400F 정품 쓰시면 됩니다 정품 쓰면 되고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 5600X나 12400F나 기본 쿨러 쓸 수가 있긴 있어요 다만 여름에 보면 온도가 너무 높게 나오고 소음도 심하니까 비싼 것을 쓰라고 얘기할게요 AG400 이 2만 3천원 하는 이 쿨러라고 달아주면 온도가 확실하게 7도에서 10도 가까이 떨어질 수 있고 거기에다가 소음도 확연히 줄기 때문에 이 쿨러를 추천드리고요 MD5600 갔을 때 보드는 MSI B250 M-P 아니면 Azure B250 M-PRO4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 두 개 뭐가 다냐고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가격이 뭐 한 4만원까지 차이나는데 3만 5천원 이렇게 차이나죠 어 이게 다른 점이 있어야 이번에 갈 거 아니에요 다른 점 말씀드릴게요 관리실 알람 때문에 약간 끊어졌는데요 이 둘이 다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큰 것은 그 것 같아요 PCI 4.0을 지원 안 하냐 얘는 B50 칩셋인데도 이제 GEN3이라고 적혀있잖아요 PCI 3.0까지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뭐 PCI 슬롯이라든지 아니면 M.2 같은 거 좀 더 고급 기능 4.0을 지원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 쓰는 대부분 글칸은 3.0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쓰는 SSD도 3.0이기 때문에 이건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BU550인 만큼 분명히 충분히 뭐죠 나은 확장성이라고 하죠 어 PCI 슬롯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어 USB 포트라든지 이런 게 저가형 A310 이런 것보다는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작게나마 방열판이 달려있고 보드 전원부 디자인을 봤을 때 예전에 B450 박격포 알죠 저렴하고 많이 팔렸던 그 제품이랑 전원부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 정도급이면 실제로 여러분이 아마 5700, 5800 이런 것도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제품이에요 5600에다가 5800cd 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어 근데 저렴하죠 10만원 채 안 하잖아요 그래서 1번 추천했는데요 그러면 2번이 아까 방금 전에 다른 점 알려드린다고 했죠 다른 게 당연히 PCI 4.0이겠죠 얘는 찜 B550이기 때문에 PCI 4.0 지원을 해요 엔다트도 지원하고 슬롯도 지원합니다 그래픽 슬롯도 그래서 여기는 진짜 5800x3d 넣고 쓰면 4000 시리즈 글카 있죠 4070 이라든지 뭐 높게는 4070ti 그런 거 쓸 때도 성능저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좀 생각하면 2번 가는 거고 나중에 5800x3d 같은 거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거 아니면 1번 가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이 사운드가 8977셋이 아니라 12007셋을 쓰고 있거든요 ALC 그게 분명히 SNR 수치라고 하는 소음 대비 출력비 이게 좀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잡음이 적은 사운드 약간 더 깔끔한 음질의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이게 체감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뭐 2번 가겠다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고 아니면 난 저렴하게 1번 가겠다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5600일 때는 1번이나 2번 B250, 550 중에 선택하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 11400 같다면 여기도 지금 두 개 들어가 있죠 MSI B59N-A랑 MSI 박격포, B250M, D4가 들어가 있습니다 D4 적혀있는 거 사야 됩니다 D5 사면 DDR5 메모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가성비로 간다고 하는데 D5 쓰기는 좀 더 차요 그래서 D4 제품 두 개 선택하면 되고요 2번이 사운드에도 마찬가지로 좀 더 좋은 거 씁니다 897 안 쓰고 전원부도 드라이버 모습에 쓰기 때문에 출력량도 충분히 넉넉하고 전력 소비량도 좀 낮아지는 특성도 있습니다 확장성도 약간 더 좋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운드 신경 쓰고 전원부 좀 더 윗급으로 하고 나중에 뭐 12600K 이런 거 중고를 거기에다가 업어올 생각이 있다 그러면 2번 선택하면 되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면 그냥 1번 선택해서 가성비로 가시면 됩니다 사운드 별로 신경 쓴다 이러시는 분들 자 그렇게 가시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 AMD는 3100XMP 메모리 쓸 수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제품 아니면 중가형 제품 그런 것들에서도 랩오버도 잘 되고 메모리 호환성도 크게 안 타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팅그루 3100짜리 XMP 메모리 써도 괜찮고요 그러면 게이밍 퍼포먼스 한 4% 정도 증가해요 마이크론 메모리 사가지고 제가 오버하는 방법 많이 올려놨을 겁니다 그거 보고 따라해서 3200까지 오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둘 중에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랩오버 아예 안 할 때는 옆에 보이는 삼성 메모리 3200짜리 두 개 쓰시면 됩니다 이게 DDR4 중에서는 분량이 좀 낮은 편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1, 2, 3번 여러분 용도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 같고 인텔로 갔을 때는 그냥 삼성 메모리 쓰세요 여기에 뭐 마이크론 넣어서 랩오버 제대로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K버전 아니면 인텔은 랩오버가 잘 안 되거든요 에세이 전화 고정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뭐 3600 팅그룹 메모리 넣는다? 호환 잘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꾸 12400에 이거 집어넣는 사람 있더라고요 3600, 심지어 4000짜리 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돼요 이거 뭐 드물게 될 때도 있긴 한데 되는 게 운이 좋은 거고 보통 호환 안 되고 호환 안 될 때 또 서린에서 책임도 안 져주거든요 12400에 꽂아 썼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연 삼성 메모리 3200짜리 두 개 꽂아 쓰는 게 나이스합니다 그렇게 선택하시고요 그렇게 하는 공통이에요 여러분 뭐 AMD 가든 인텔 가든 4060, 12가 제일 저렴한 제품 중에서 선택하면 좋을 거 같고요 여러분이 100만원, 110만원대가 아니라 AMD 같은 경우에는 110만원 인텔 가든 120만원 투자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4060, K까지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600, 11400, F가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는 마지노선 글카가 4060, T1, 3070까지거든요 그 위에 또 글카를 달면 얘네들 10조 성능이 떨어져서 글카의 최대 성능은 못 보았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전도급에 4070이나 4070, T1에 넣는 견적이 종종 보이는데 그건 솔직히 잘 짠 견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산 600K 아니면 7600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평균 프레임이 10조 게임으로 봤을 때 한 10%씩 차이나고 그래요 그래서 4070Ti나 4070을 12400이나 5600급에 넣는 거 전혀 권장하지 않고요 적당히 3060이나 4060Ti 딱 넣었으면 선호조합 없이 딱 밸런스 좋은 조합이에요 예산에 따라서 저 두 종류의 글카 중에 선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4060Ti는 특가로 사는 건 이상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4060Ti는 고려하지 마세요 3070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0, 70, 80,000원 그래도 나름 좀 내린 가격에 팔고 있는데 3060Ti와 10% 차이거든요 진짜 거의 차이 없는데 돈은 뭐다 15% 더 지불하는 느낌이죠 이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량률 일일이 데이터 확인해 보고 생각한 건데 어차피 이것보다 싼 제품들 만원밖에 안 싸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970 에보플러스나 SK하이닉스 P31 이 두 종류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이 논들이 일단 1000개 팔아서 1개 분량이 났거나 아예 분량이 없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보드에 기본 장착된 M.2 방열판으로 커버가 된다거나 아니면 아예 M.2 방열판이 없어도 소금자가 거의 없는 놈들입니다 구치고 에보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구리 스티커가 보탰어요 구리로 된 스티커 그게 어느 정도 방열판 역할을 해주고요 P31 같은 경우에는 2W 내로 매우 낮은 전력소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방열판에 없어도 성능저하가 없어요 그래서 1,2번을 선택하는 게 제일 무난할 거고요 나는 가성비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PN9A1 가량이 좋아요 이것은 비슷한 가격 혹은 조금 더 저렴한 가량이 속도가 더 빠릅니다 다만 이것은 방열판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성능저하가 생기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 메인보드에 방열판이 있는 M.2 방열판이 있는 그런 보드를 선택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런데 이것은 분량률도 위에 둘 보다는 좀 있는 편이거든요 이것은 500개 팔면 1개? 이렇게 분량이 나왔던 것 같아요 위에는 아예 분량률이 없었거나 1000개 팔아도 1개 나왔거나 그랬는데 이것을 하실 때는 체감이 사실 잘 안될 수도 있어요 게임 용도로는 그래서 여러분을 따져봤을 때는 1,2번을 선택하는 게 가장 나이스한 것 같아요 파워 같은 경우는 500W 때에는 600W도 살짝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CPU 등급도 올라갔고 여러분이 글카를 3060 Ti도 쓸 수 있게 제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00W까지 올렸고요 700W도 들어가 있는데 그럼 성주님 이거 700W 가야돼요 600W 가야돼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3060 Ti 쓰더라도 사실 600W에서 멈춰도 되긴 됩니다 근데 700W를 왜 넣어놨냐면 700W 파워 쓰면 아무래도 여유가 좀 더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전력 변화 효율이 중간 구간이 제일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좀 여유가 있어야 효율이 잘 나오겠죠 그 뿐만 아니에요 펜도 좀 천천히 도니까 소음도 줄어들 거고 파워도 온도가 덜 높아지는 좀 더 길게 쓸 수 있겠죠 여러가지 효과를 생각했을 때는 700W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5주파에도 좀 덜 시달리고요 근데 뭐 예산이 좀 빡빡하다 그러면 600W 가도 3060 Ti나 3060 Ti나 3060 Ti나 202 다 잘 지원되니까 요구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시선이 600W 가도 상관없고요 FSP 600W 가도 상관없습니다 안 적어놨어도 제가 주로 선호하는게 FSP 파워 그리고 마이크로닉스는 클래스 2를 쓰세요 딴 마이크로닉스 제품들 좀 품질 떠진 애들도 있어요 요거랑 시소닉 제품들 요런걸 선호하거든요 요 셋 중에서 600W 이상이면 어느 거도 상관없고요 혹시나 골드급 가고 싶은데 가성비 있는 거 없나요 자꾸 물어보셔서 넣어놓은 건데 마이크로닉스 위즈맥스라는 제품도 있어요 650W인데 요거 써도 커버가 되고 스탠다드급은 전기료를 8%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절감효과 요새 전기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거 생각하실때는 요거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즈맥스는 티어가 좀 떨어지는 국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품질이 좋은 골드급은 아니에요 다른 좀 비싼 골드급도 있잖아요 시소니거나 FSP 그런거랑 비교했을때 당연히 품질이 떨어지는데 여러분이 여기 등급에서 파워에 10만원 이렇게 투자하기 좀 어렵잖아요 본체 가격이 100만원인데 10만원이면 10%이니까 크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스탠다드급에서 얼마가 없지 않은 저렴한 맛에 골드를 맛보라고 넣는 겁니다 골드중에서 약간 티어가 떨어진 제품이에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케이스는 여러분 가고 싶은거 아세요 레토 가도 되고 카이저에어가도 되고 벤티시 60 가도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는 L600이나 P1000 정도도 봐도 괜찮은거 같아요 케이스는 가고 싶은거 가시고 물론 M60 아까 봤던거 DK200 걔네도 다 됩니다 그중에 가시면 될거 같고 5600으로 견적을 짰으면 12400과도 프레임 차이는 별로 없고요 FHD에서 게임은 60-70프레임 정도를 방어를 해줍니다 그 상태로 대부분 게임이 상업이 가능하고요 10세대 11세대 중고로에서 사시는 분들 보는데 거기에 제일 좋은 i9 같은거 들고 오더라도 이거와 게임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i7 i5 10세대 11세대 중고사고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확연하게 좋은 게이밍 성능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아까 i3 아니면 내장그래픽 그리고 포토샵이나 영상편집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거 하실거면 램은 16개가 2개로 늘려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짰을 때 5600에 상용유권 12가로 가면 95만원 정도가 실구매가 부품 가격으로 나올거고요 조립공인비 포함하면 거의 100만원 더 써야 되겠죠 그리고 5600에 상용유권 10가에 갔을 때는 한 105만원 정도가 최저가 부품 가격인데 여기 보다 보통 한 2만원 정도 더 내야 될거에요 107만원 정도겠죠 조립공인비 이런거 다 생각하면 110만원 정도가 될겁니다 12400에 비교할 때 약 4-8% 가량 프레임이 덜 나오거나 아니면 작업성능이 떨어지잖아요 4-8% 정도 그래서 여기 10만원 더 투자했으면 10%가 올라가야 되는데 10%까지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이쪽이 더 가성비가 있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12400 가면 뭐가 다른데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용용도는 똑같습니다 포토샵 영상편집 라이트하게 쓸 때 된다 5600원 똑같아요 게임할때 프레임 60-70프레임 방어상태로 어느정도 웬만한 게임 다 돌릴 수 있다 완전 똑같아요 똑같고 마찬가지로 포토샵이나 영상편집 하려면 16x2로 가야되고 그냥 인텔로 짰다는 것만 빼고는 거의 사용능력은 겹쳐있다고 보시면 되요 가격 자체는 얘같은 경우에는 11400F-3060-12가로 가면 조립공인비 다 생각해서 110만원 정도 줘야 될거고요 11400F-3060-ti 사이로 짜면 120만원에서 123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한테 다용들어 쓸만한 가전용 PC에 적합한 100만원대부터 120만원대 견적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하드한 예를 들면 영상편집을 조금 더 제대로 하고싶다 아니면 게임을 하는데 나는 QHD 모니터 쓸 것 같다 혹은 나는 게임을 하는데 FHD 144 모니터에 고사용 게임 위주로 하고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다용도 더 많은 용도에서 불편함이 덜한 비싼 인텔 견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한 번 사면 4,5년 길게 쓸 수 있는 이 정도 중사양에 넘어선 중고사양 PC 라고 보면 될거에요 일단 CPU는 저는 웬만하면 13600K를 추천드립니다 이 13600K는 전세대 12900K랑 비교해도 게이밍 성능이 비슷하고 머디 성능도 크게 차이 없습니다 싱글성능도 비슷하고요 전세대 제일 비싸던 70만원짜리 CPU랑 맘먹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밑에 13400이나 13500이 있죠 이게 더 싼데요 이거 가면 안되나요 이거 다 13세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13200K는 L2Cash PC CPU 구성 중에 꽤나 중요한 특히 게임 프레임 영향을 많이 주는 그게 이 밑에 보다 13400이나 13500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L2Cash가 그래서 얘는 찐 13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이고 12400하고 사실 13400하고 게임성 차이가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로 13500도 12400이랑 게임성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얘네 둘이 이 코어라는 작은 스모커를 조금 더 덧붙여서 멀티 성능을 증가시킨 12세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찐 13세대는 13600K부터니까 저는 웬만하면 이걸 추천합니다만 뭐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것들도 갈 수 있겠죠 2, 3번도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CPU 선택은 웬만하면 13600K 가는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여러분 13600K를 샀다면 쿨러 같은 경우에는 RC1800이나 펜타이브 Z06D 이 정도 추천드립니다 뒤에 어세신3는 얘네들보다 약간 온도가 낮게 나오긴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강추는 아니고 대장급 쓰고 싶다 그러면 어세신3 가시고요 공랭 중에 대장 공랭 상급 쓰고 싶다 적당히 가성비 챙김성 그러면 이 두 개 가시면 돼요 RC1800은 뭐 진동음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은 종종 있고요 펜타이브는 펜서음이 좀 심하다고 하시는 분은 종종 있는데 근데 사실 이 가격대 얘네들보다 성능 좋은 공랭 쿨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약간의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흔하진 않아요 한 50개 팔면 한 명 두 명이 이렇게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소음이 있다고 이해할게요 성능은 좋은 만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삼 600k에 이거보다 더 낮은 거 넣고 싶다 하시는 분인데 커버 안됩니다 팔라딘이나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이 쿨러도 있잖아요 그런 거 넣으면 제대로 커버 안 돼요 이런 작업 용도로 못 씁니다 순수 게임만 한다면 걔네들도 커버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여름은 온도가 너무 높겠죠 그래서 분명히 상급 공랭 저 둘 중에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선택하시고요 취향에 따라 순행은 가도 됩니다 순행 가도 되는데 추천 제품은 LS750인데 이거는 가격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뭐 취향에 따라 이쁘게 가겠다고 가시는 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란이나 LS750 이런 거는요 근데 굳이 또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만삼천 사백이나 만삼천 오백 섰다면 얘네들은 클럭이 다소 낮고 그리고 이제 전류 소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AG400이라든지 아니면 팔라딘 400이라든지 디쿨 제품 저렴한 거 써도 되고 쿨러 마스터 하이퍼 유기공 이런 거 써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또 4만원 채 하지 않는 가격에 위에 상급 쿨러처럼 듀얼 타워로 나옵니다 물론 성능은 저 위에 상급 쿨러랑 똑같진 않습니다 걔네들이랑 비교하면 온도 차이는 3도 이렇게도 차이나요 3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CPU에서는 진짜 몇 도 차이로 슬로트윙 걸리냐 아니면 좀 위험 온도까지 올라가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가형이 완전 똑같진 않다고 얘기할게요 어쨌든 AG400보다는 하이퍼 하이퍼 유기공 S가 좋고 이것보다는 좀 더 비싼 IC1800이나 Z06D가 좋다 이런 느낌인데 음 CPU에 따라서 그냥 등급을 나눠 놓을게요 10600K는 이걸로 가시고 13500이나 13400은 이걸로 가세요 딱 정해진 대로 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돈 아끼겠다고 괜히 바꿨다가 한여름에 집에 에어컨 안키고 했는데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B760 바퀴포를 추천합니다 B760 바퀴포를 추천합니다 B660 바퀴포를 오히려 사운드도 좋고 더 싸니까 B660 가겠다 하신 분인데 B660은 B660은 B660 바퀴포를 사용했을 때 온도가 너무 많이 출렁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 있죠 거기에 초반에 B660M 바퀴포를 쓰는데 그 다음에 100도 찍거나 99도 찍거나 제가 시네벤치 같이 아주 많이 갈구는 것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리얼벤치처럼 좀 라이트에 갈구는 것을 돌렸는데도 90도 이상 찍히는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B660 아니에요 B660 바퀴포를 사용하세요 B660 바퀴포를 사용하시면 B660보다 평균적으로 5도 이상 낮게 나옵니다 이걸로 가시고 조금 더 저렴하고 쓰고 싶다면 기가바이트 게임의 X 얘도 B660이기 때문에 온도는 박격포랑 크게 차이 안나는 정도로 온도가 나옵니다 박격포가 가끔 품질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엔 기가바이트 B760M 얼어스 엘리트 쓰면 됩니다 이 둘이 품질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가격도 비슷하고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B660 터프는 B660 터프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번달에도 말씀드렸어요 13400이나 13500에 추천하는거에요 여기에 13600K 추천하는 자 없습니다 자꾸 여기에 13600K 집어넣고 오시던데 그래서 B추천이라고 박아놨습니다 이거 13600K 꽂으면 온도 좀 높게 나와요 온도 좀 높게 나와서 이런 나름 좀 비싼 콩냉 쿨러 달고도 온도를 못 잡는 부상사가 생기니까요 2번은 어디까지나 13500이나 13400에 딱 적합한 보드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버클럭 얘기하시는 분은 종종 있는데 비보드는 인텔 비보드는 램오버는 지원해도 CPU 오버는 지원 안합니다 오버클럭 할거면 제트보드 써야되요 제트보드 중에서 가장 가슴이 좋은건 Z790 UD인거 같아요 이거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만세서비 100K를 오버클럭에 언더볼팅을 할거면 언더볼팅은 공냉사도 산건데 오버클럭은 쿨러도 순행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까 추천했던 S720으로요 그거 알아두세요 머리가 막 복잡한데 그냥 구매할 필요 없고 여기 있는 13600이나 13500이나 13400은 그냥 바클럭 쓰는게 제일 무난하다 아니면 뭐 기가바이트 어로스 엘리스 쓰는게 제일 무난하다 그중에서도 B760 제품 이라고 놓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괜히 1번 추천은 이유가 없이 넣어놓은건 아니니까요 이게 제일 그냥 무난하니까 그 다음은 메모리 추천인데요 얘네들이 여러분 12세대 CPU를 넣든 13세대 CPU를 넣든 바이오스만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있으면 5600 메모리를 그대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600 메모리 써도 돼요 4800이나 5200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5600 메모리가 딱히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5600 메모리 쓰면 되고요 34전자 4800 메모리가 분량이 엄청 높았고 5600 같은 경우에는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뭐 특정 주차가 약간 분량이 높긴 했으나 지금은 옛날 주차로 받은게 안 이상 마음에는 크게 분량률이 많지 않아요 34전자 메모리가 싸니까 5600 34전자 메모리 쓰시거나 아니면 혹시나 램오버 좀 할 생각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메모리 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전에 제가 12400에서 램오버가 잘 안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13600K나 13400 13500 이런거 D4에서는 K버전 아니면 안되는거 맞는데 이게 지금 DDR5는 메모리죠 그기 때문에 SA 전압이 낮더라도 어느정도 램오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이닉스 메모리 사서 오버해도 괜찮아요 그셔도 됩니다 물론 하이닉스 메모리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6만원 비쌉니다 가성비 생각하면 전혀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삼순전자 메모리 쓰라고 얘기할게요 삼순전자 메모리 하고 램오버 안 되는거 아닙니다 얘도 6천 6200은 해볼만 해요 팅그룹 메모리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하이닉스 다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메모보다 저렴하게 오버클럭 되는 메모리 느낌을 썼는데 지금은 또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마이크롬 메모리 마이크롬 모드 쓰는 팅그룹 메모리가 있어가지고 뽑기운이 있습니다 다이 랜덤입니다 그래서 우선 추천을 못하겠어요 가성비는 삼순전자 메모리 램오버할 생각이 있는 가성비 없는거는 하이닉스 메모리 이렇게 양자 탱일 하시면 됩니다 글카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서는 이제 13600K든 13400이든 13500이든 4060Ti 정도는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4060Ti 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용도로 쓴다는데 여기다 4060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4060 넣고 그냥 대충 게임 할거면 12400 세요 그게 더 가성비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시표성만 올릴 만큼 그 카드도 약간 등급 올린 것 부터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이 13600K를 골랐다면 4070이나 4070Ti도 잘 커버 쳐줍니다 FHD 쓰든 QHD 쓰든 다만 13400이나 13500은 실제로 게이밍 성능이 12400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4070에 4070Ti 넣었을 때 QHD에서도 좀 덜 한데 근데 4070Ti는 QHD에서도 프레임이 좀 덜 나오고 13400이나 13500은 그리고 이게 FHD에서는 진짜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13600K이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4070이나 4070Ti 쓴다면 저는 13600K CPU를 굳이 사 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야 비싼 100만원 가까이 하는 아니면 100만원 넘는 그런 글카스 쓸 때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까요 아 성주님 제 예산이 진짜 빡빡해서 어떻게 13400 13500은 안 되나요 자 그런 분들은 이따가 AMD 견적 보여드릴게요 AMD 견적 가세요 7600은 돼요 7600은 4070이나 4070Ti 썼을 때 13600K랑 별로 차이 나지 않는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약간 떨어진 프레임을 보여줘요 이기 때문에 7600이 마지노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12400 13400 13500 13500 넣고 쓰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어쨌든 13600K를 썼다면 그 카드도 다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며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견적액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4070을 썼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190만원 정도 굉장히 나올 거고요 여러분이 4070Ti 썼다고 하면 한 230만원 견적 나옵니다 13600K에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글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SSD는 여전히 970 에버플러스나 아니면 P31 하이닉스 제품 중에 추천드립니다 이 두 개는 천 개 팔아서 한 개 분량이 있을까 말까 한 매우 낮은 분량률과 그리고 방열판이 없어도 성장 거의 없는 괜찮은 안정성이 높은 SSD로서 이 두 개를 우선 추천드리고요 조금 빠른 거 쓰고 싶다면 지금 위에 추천했던 보드가 대부분 다 M.2 방열판을 지원하기 때문에 PN9A1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PN9A1은 AS 기간이 다소 짧고 거기에다가 분량률이 970 에버플러스나 P31보다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아니면 뭐 아예 돈 좀 투자해서 P41이나 980 프로처럼 그냥 980은 별로에요 괜히 D램 리스이기 때문에 그 속도 저하가 좀 심해요 큰 파일 옮기면 그건 별로고 980 프로 강조합니다 프로 빨간색으로 아니면 P41 가서 확실하게 나은 성능으로 맞게 가야 한다고 알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뭐 부팅 속도나 아니면 게임 로딩 속도 같은 거는 체감 차이가 안 날 거고요 똑같은 고속의 SSD를 두 개 받고 서로 데이터에 이동할 때 나빠는 거예요 왜냐면 잘 봐봐요 빠른 거 하나 받고 느린 거 박았으면 느린 게 느리니까 데이터 빨리 못 넘겨주겠죠 데이터 사실 받을 때도 느린 건 느리니까 빨리 받지 못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생겼을 땐 게임용 넷은 3,4번 별 차이가 없다 얘기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일반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구치고 0플러스나 P31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4060 TISC는 좀 드물 것 같아요 14600K가 꽤나 비싼데 거기에 굳이 3060 TISC 잘 안 쓰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돈 조금만 더 4070 성능이 거의 30% 차이나 제품을 쓸 수 있는데요 4070이나 4070 TISC 같은 거 쓴다 그러면 이런 파워가 750W 골드 제품 쓰시면 좋습니다 지금 FSP 거는 품절이라서 1순위로 추천하고 싶은데 어차피 못 살 거고 시소닉은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FSP는 그래도 6월 초에 재입고 된답니다 그리고 당장에 구하기 쉬운 건 많이 클래쉬2를 구하기 쉽습니다 이걸 알죠 케이블 인열돼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된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에 산다면 많이 클래쉬2 쓰시고 골드 그리고 FSP 들어오면 FSP G-PRO 750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슈퍼플라워 리덕스 쓰는 것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고 예산이 진짜 부족하면 사실 만약에 Crash2 브론즈 풀체인지 700W짜리 쓰셔도 충분히 커버됩니다 4079 4070 Ti 둘 다 전력서브라인 그리 높은 팬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도 커버가 돼요 여러분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파워는 혹시나 나중에 더 높은 CPU나 더 높은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싶으면 1000W 파워드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아니면 850W 파워 여러분 나중에 4080 이런걸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럼 이거 델타 850W 파워 플래티넘 GPS-850 HP 쓰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 나중에 4090 업그레이드 하고 보드 좀 좋은거 쓰면서 나중에 CPU도 13700K로 간다 뭐 이런식으로 보드 아까 Z790 UD 이런거 넣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1000W 가셔도 괜찮습니다 1000W 가면 다른 장점도 있어요 지금 얘네들 전력소비랑 500W가 채 안되는 조합이거든요 CPU SSD 보드 그 그래픽 카드 다 합쳐도요 1000W 쓰시면 펜이 아예 안 들어갈 거에요 그래서 조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고주파도 좀 줄어들고요 여러분 용도에 따라서 조용하게 쓰고 싶으면 이 1000W 혹시 어깨드 하고 싶으면 이 1000W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면 750W도 안 부족하니까 웬만하면 1,2번 중에 선택하세요 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P1000 공내로 갈 때는 P1000 그리고 여러분 순행 갈 때는 L600 아니면 3100M 이 정도 추천드립니다 이거 좀 더 낮은 등급은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 P1000은 전면 C타입도 지원하고 충분히 크기 때문에 약간 긴 그래픽 카드도 잘 커버합니다 다만 이제 순행 가기에는 간섭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상단에 순행을 못하니까 얘는 공내로 쓰는게 좋고요 L6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 6개 일단 지원해주고 위에 상단 펜 2개 떼고 여기에 순행 달 때 보드에 간섭이 잘 없어요 트림 메모 써도 간섭이 잘 없고 그래서 이거는 무난하게 공내서도 괜찮고 순행서도 괜찮은 케이스 3100M 같은 경우에는 이 L600 보다 간판이 두껍고 펜 성능이 조금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펜 성능 뛰어나던 건 쿨링이 좀 더 좋다는 얘기고 얘도 전면 C타입 지원하거든요 이 L600 노멀은 지원하네 근데 이 3100M은 지원합니다 C타입에 쿨링에 상단에 순행 다는 거 이 모든 걸 또 만족시키는 걸 쓰고 싶다면 이 3100M V2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케이스 이 셋 중에 선택하시고요 일단 견적은 140만 대 견적은 게이밍 용도로는 아까 전에 봤던 110만 대 견적이랑 별 차이 없어요 120만 대 견적이죠 12400에 상560 Ti랑 별 차이는 없는데 멀티 성능이 좀 증가합니다 그래서 영상편집 제대로 하고 싶다 아니면 PC를 좀 길게 가져가면서 다용도로 쓰고 싶다 그럴 때 멀티 성능이 좋은 건 분명히 유리하니까 140만 원 견적 거의 150만 원 견적이에요 거의 150만 원 견적으로 13400F에 RAM 16GB 8GB 2개 상560 Ti에 700W 스탠다드급 를 달았을 때 그럴 때 142만 원 정도 나오죠 이게 최저가 기준이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 144만 원 145만 원 145만 원 조립비 생각하면 거의 150만 원 견적 그렇게 나올 거고요 이걸 13500으로 CPU만 바꿔도 되거든요 이 조합에서 CPU만 바꾸면 한 155만 원 160만 원 견적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진짜 여기서 권장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3600KF라고 했잖아요 13600KF 쓰면 영상편지 잘 되고 주식 초단타 빨리 되고 영상편지 포토샵 뭐 다용도로 진짜 막 쓸 때 웬만한 PC는 비교가 안 될 정도 확연하게 좋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왜? 전세대 i9하고 똑같은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합에 rc1800 RAM도 좀 넉넉하게 넣는 거에요 16GB가 2개로 왜? 다용도로 쓰니까 작곡 영상편지 포토샵 주식 단타 창 여러개 띄워놓고 그렇게 쓸 테니까 RAM 16GB가 2개 넣고 거기에 4070 전세대 3080하고 성능이 똑같은 3080이면 엄청 좋은 글카였죠 100만 원짜리 그러나 성능은 똑같은 4070 넣고 P1000 케이스 넣는 조합이 한 190만 원 정도 여러분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조립공비 이런 거 다 생각해도 200이면 살 수 있어요 200에 살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글카면 또 한 단계 더 올리는 거죠 글카를 올리고 그리고 파워 골드급 750W짜리 넘었을 때 그때는 230 정도면 여러분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이 극한 한 단계 연락은 뭐가 다른데요 프레임이 약 30%도 잘 나옵니다 4070 대비 4070 Ti 가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거의 투자한 만큼 프레임이 증가하는 느낌이죠 자 이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분 4070 가든 4070 Ti 가든 제가 보기에 QHD 모니터를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게임이 상호 못 흘립니다 뭐 게임 종류 따질 필요 없어요 근데 나 CPU가 워낙 좋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주식 스켈핀 초단타 포토샵 하드하게 영상편집 어느 정도 취미용도가 아닌 이제 전문가요 전업용으로 영상편집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뭐 웬만한 게임이 아까 다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좀 저렴한 걸로 했던 일반적인 사무용도나 아니면 매장용 이런 것도 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쯤 되면 사실 조금 비싸긴 한데 한 200만원 줬잖아요 4년 5년 별 걱정 없이 온갖 용도 다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 들어가는 학생 있잖아요 자녀분한테 그걸 때 사주면 이걸로 대학교 과제에 웬만간 다 들어가요 저도 토목과였거든요 토목과에서 나름 모델링도 보고 캐드캔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잘 들어가요 저 정도쯤 선물해 주시면 대학 다니는 자녀한테는 충분한 PC가 될 거고요 그 외에 준전문가급 크리에이터 분들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런 분들도 저 정도면 충분히 만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거랑 용도가 비슷한데요 이제 영상편집이나 아니면 음악작곡 이런 건 좀 떨어지고 어디서든 좀 떨어지고 게이밍은 비슷한 수준에 나오는 좀 더 저렴한 AMD 견적을 볼게요 그러니까 QCD 게이밍 용도로 보면 되겠죠 그 AMD 견적인데 CPU는 7600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7900가자니 7900보다는 14700 가는게 나을 수도 있어요 각이 서로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7600이 현시점에서 AMD 7000CG 중에서는 제일 갈만한 CPU입니다 7600X가 있긴 한데 꾸준히 가격이 내렸다 하더라도 7600하고는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5만원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냥 7600도 5만원 쓰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다면 7700X 보시면 됩니다 7700X가 44만원 정도에 약간 더 나은 멀티 성능과 조금 더 나은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7700X 갈 바에는 보통은 13600K 가는 가성비가 더 좋기 때문에 다용도선을 쳤을 때 여기의 견적은 사실 7600 ONLY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얘는 또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윈도우 10을 유지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인텔에 이 코어가 붙어가는 견적 있잖아요 13400 13500 13600K 이상 이런 CPU들 이 코어가 이상 동작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힐러가 최적화 되어있는 윈도우 11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강제로 근데 AMD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B코어로만 되어 있거든요 2코어 같은 경우에는 추가가 안되어 있어요 여러분 윈도우 10 예전에 편안했던 그 OS 그대로 써도 되니까 윈도우 10 꼭 쓰고 싶다면 이 견적하시면 됩니다 얘도 간단한 영상편집이나 포토샵을 좀 하드하게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영상편집을 간단하지 않게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면 13600K가 좋은 거에요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게임의 성능은 비슷해요 그렇게 주문 설명은 거기까지 하고 7600K로 CPU는 딱 골랐다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7600K 골랐을 때는 H400 써도 되고 하이퍼 뭐 온갖 거 다 써도 됩니다 7600K로 오버 좀 하겠다 PBO도 키 했다 그러면 RC1800 펜타입 요거 쓰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은 OC 안하고 쓸 거에요 7600K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보드도 싼 거 쓰고 렘 오버만 하고 쓰겠다 아니면 오버 안 하고 쓰겠다 진짜 말 그대로 저가용으로 짜겠다 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면 AG400 가십시오 그러니까 7600K에 딱 AG400인거죠 2만원짜리 그리고 아 2만원짜리 쿨러 보드 같은 경우에는 B299 M-A랑 GIGABYTE A620 S2H를 넣어놨는데 이 둘 중에서 뭐 갈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그냥 2번 가세요 이걸로도 충분히 된다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이걸로 써도 7600K의 성능이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한 편이라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저 보드 13만원 밖에 안해요 최신형 CPU 쓰는데 13만원 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이 보드 쓰시고요 음 혹시나 나중에 뭐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좀 있어요 나는 이제 조금 더 높은 등급 예를 들어 7900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지금 CPU를 애초에 7700X 골랐어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1번을 가야되요 7700X 2번에 커버 안됩니다 얘는 방열판이 없는 보드에요 전원보도 좀 허접하고 근데 1번은 드라이브 모습에 썼고 방열판 큰 거 달렸기 때문에 7700X 샀다면 1번 가야되는 거고 아니면 나중에 어깨에다 생각이 있다 그러면 1번 가기 좋고 그게 아니라 2번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고급의 CPU 업그레이드 예정도 있다 예를 들어 7900X나 아니면 7900X 7950X3D 뭐 이런 거 쓰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보드 자체를 좀 더 위급하는 게 좋습니다 풀사이즈 보드 가서 공랭쿨러 호환성도 증가시키고 전원부 좀 더 빵빵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CPU 성능도 안 떨어질 거고요 사운드 품질이 1,2번보다 얘가 좋거든요 얘네들은 897 제일 저가형 사운드 쓰는데 얘는 그래도 1200 씁니다 요즘에는 제일 좋은 사운드하고 얼마 차이 안나요 비슷합니다 이거 쓰기 때문에 차후 3급 CPU 업그레이드 생각이 있다면 3번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보통은 7600 선택할 테니까 2번 가면 되겠죠 2번 선택하고 메모리 제가 AMD에서는 메모리를 5600 메모리 추천 안합니다 5600 넣었을 때 부팅 속도가 늦어지는 이상 증상이나 하이닉스 5600 메모의 일부는 아예 인식이 안되는 분량 뭐 32개라든지 아니면 언락 에이다이라든지 이런 게 인식이 안되는 분량도 종종 봤고요 어차피 여러분 5600짜리 꽂아봤자 5200으로 적용됩니다 속도가 4800 별 차이 안나는데 5200으로 적용되요 그렇기 때문에 1%도 차이 안나거든요 그럼 성리 여러분 굳이 돈을 더 주고 5600 갈 필요 없이 4800 메모리 선택하면 됩니다 가게 비슷하더라도 5600 메모리 추천 안할게요 부팅 늦어진 증상이나 아니면 아예 부팅이 안되는 호환성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4800 메모리 가시고요 4800 메모리 중에서는 삼성전자 메모리가 그나마 좀 저렴하니까 이거 8GB도 팔고 있고 이거 선택하시거나 이거 메모리 분량 이슈가 좀 있었는데 좀 찝찝해 하시는 분들 그럼 마이크론 메모리 가세요 마이크론 메모리에도 8GB 16GB 둘 다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8GB가 2개 가든 16GB가 2개 가든 용도에 따라 가시면 돼요 내가 영상편집이나 포토샵 레이어 많이 겹쳐 쓴다 이런 분들은 16GB가 2개 가는 거고 단순 게임 용도에요 이러면 8GB가 2개 가시면 됩니다 팅그룹 메모리에도 써도 호환성 이슈가 아직 없었는데 얘는 8GB가 2개는 못 달아요 없어요 그래서 16GB가 2개 달아야 되기 때문에 1,2번 품절일 때 그리고 32GB가 총 그렇게 16GB가 2개를 달겠다 하시면 3번 가도 됩니다 가격이 밑에 적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3960 Ti 써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3960 Ti의 최대 성능을 잘 뽑아내겠죠 7600이면 그래서 3960 Ti 중에 D6X 뒤에 일부러 빨간색을 치워놓은 거에요 D6하고 D6X하고 성능이 살짝 다릅니다 D6X가 더 좋아요 요거 제일 싼 것들 지금 제일 싼게 톰워크 아니면 아스 듀얼이거든요 요중에 선택하신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130만원대 견적 짤 때에요 여러분 예산이 좀 있어서 160만원대 견적이나 아니면은 200만원대 견적을 짤 거면은 160만원대 견적 4070 갈 수 있고요 220만원 견적은 4070 Ti도 갈 수 있어요 요거 한번 보시고요 4079 4079 Ti는 뭐 3슬로 확 넘어가는 두꺼운 글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제가 보여준 엠보드 써도 아무 제약이 없는데 혹시나 7600에 4080 이런거 넣는다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그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성능자가 조금 있어요 성능자가 좀 있어서 4080급에는 7600을 권장 안하고요 7800 3d 이런거 한번 줘볼거에요 아니면 적어도 만섭 600k 레몬을 좀 빡빡하게 하거나 그리고 그런 애들은 보드를 터프 플러스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간섭이 없어요 위에 M보드 같은 경우에는 3슬로 넘어가는 애들 꼬였을 때 특히 MSI보드 같은 경우 이게 첫번째 슬로트에 꽂더라도 포트가 가립니다 그게 전원 포트나 USB 포트이기 때문에 가리면 치명적이에요 그거 한번 기계 넣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4080 안 넣어놓은 거거든요 일단 제 성능도 안 나오고 더불어서 저 M보드 쓰면 간섭 생긴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 넣어놨는데 신경도 안쓰고 제 월경인저 안 보셨는지 그렇게 주문 넣으신 분이 있더라구요 7600에 M보드 젤스 안고 4080 넣고 이렇게 견제 짜고 어떤가요 별로입니다 그래서 월경인저가 없는거에요 여러분 내가 조합에 빼놨다면 당연히 다 이유가 있는거에요 그렇게 하던거 임의로 올려가지고 넣지 마십시오 파워도 바꿔야 되고 보드도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CPU도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쨌든 여러분 다시 한번 160만원 견적 정도면 4070Ti 쓸 수 있고 200만원 조금 초과되는 견적이면 4070Ti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0-140 견적이면 4070Ti 쓰시면 되구요 SSD는 여전히 여기서도 구치공 에보플러스나 P321 하이닉스 제품 제일 추천드립니다 왜그러냐면 별도 방열판 없어도 온도가 커버되는 SSD고 성능저하가 없는 거기에다가 게임용도로는 여러분이 좀 더 빠른 2,3,4번 가봤자 체감도 별로 안될거고요 그리고 분량율이 확연히 이 제품들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 더 싼 뭐 P2, P3 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그레진 회사 거 뭐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 좀 저렴한 애들 뭐 그런거 쓰면 안되나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걔네들 분량율이 달라요 뭐 얘네들은 진짜 1,000개의 분량율이 아예 없거나 1개 나올 정도인데 걔네들은 그보다는 좀 높습니다 SSD분량 한번 나면은 당연히 시스템을 사용을 못할 뿐더러 그 OS 다시 설치하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만원을 껴가지고 이거보다 티어 떨어지는 애들 가는거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비슷한 가격의 속도가 더 빠른 뭐 예를들어 PN9해온 이런거 있겠죠 그런 제품이 보일겁니다 예를들어 어떤게 있냐면 그래 P5 플러스 같은게 있겠지 그런거 하면은 가격 비슷한데 속도가 더 빠잖아요 이거 하면 안되요 하시는데 속도는 체감이 안되고 컨트롤러가 티어가 떨어지는건 아닌데 거기 회사께 조금 안해도 불량율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불량율이 증가하고 체감은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한데 더 빠른 그런 것들도 추천합니다 그냥 9.5 플러스 아니면 P3 가세요 이게 제일 베스트에요 이 정도 사양에는 파워 추천은 여러분 3060 TI 3070 4070 4070 TI 전부 다 비슷하게 750W 골드 추천하고 싶어요 전력소비량은 물론 글칼 300W 쓰거나 350W 쓰거나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정도급 쓰면 여유가 꽤 많아요 그리고 골드 등급 쓰면 전력 변환 효율이 좋아가지고 전기류를 6%에서 8%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요새 전기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누진 넘어가냐 안가냐도 좀 문제가 되고 맞죠 기본 전기륨 자체도 높죠 그걸 형광대 하나만큼 꾸준히 계속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골드급 가시면 그래서 마니클래시2 가시거나 아니면 FSP 하이드로 G 프로 이 제품 가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 그래도 브론즈급 정도는 되는 마니클래시2 700 쓰시면 됩니다 차원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다 지금 내가 넣는 보드가 뭐 터보 플러스 같은 거고 나중에 뭐 7800SED 집어넣고 아니면 790 이런 거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글카도 4090 4090 중고를 얻어볼 수 있는데 그럼 파워 좀 넉넉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은 이 1000W 파워 그러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아니면 전부 다 750W 하시면 돼요 1000W 파워 추천 넣어놨어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는 저 밑에 거면 추천 안해요 L600 3100M 아니면 L600 콰이어트 DLX21 아니면 DS5000 이 정도에서 추천드립니다 DS5000은 그래프카드 화환폭이 340mm 까지니까 주의하시고요 너무 긴 글칸은 장착이 안됩니다 DLX21은 10만원 정도 하지만 10만원은 2만원 넘어 없어요 G2대 호환성 빼고는 얘는 단점으로 잡을게 없거든요 스윙도어에다가 상단 쿨러 호환성 조치 기본 펜 LED 컨트롤도 되고 적당히 품질도 나오고요 그런데다가 강판이 두꺼워요 얘는 1티에 가까운 강판 두꺼를 갖고 있어가지고 공지능도 적고 만듦새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10만원 줄만한 케이스다 생각하고요 괜히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이 아니에요 저희 매장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제품입니다 거의 판매율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L600 L600는 L600 대비 팬수는 2개 줄었습니다 다만 기본 펜의 품질이 올라가서 팬 초기 분량이 적고 소음도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풍량 대비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 공냉순행 상관없습니다 DLX1도 공냉순행 상관없어요 둘 다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L600는 전면 C타입 포트 지원합니다 DLX1도 전면 C타입 지원하고요 3100엔 같은 경우에도 전면 C타입 지원하고 상단 순행 라디가 좀 긴 거는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은 호환이 되고 간섭도 별로 없고요 만듦새도 괜찮아요 3100엔 V2는 그냥 DLX1하고 거의 흡수하는데 약간 더 싼 느낌으로 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L600 같은 경우에는 상단 펜 분량이 좀 자주 있는 편인데 공냉으로 갈 때 상단 펜 내가 추가로 안 달아도 되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펜 6개 주니까 얘는 그래서 그런 용도로 공냉으로 가실 때 가면 나쁘지 않습니다 얘는 전면 C타입은 없어요 이 넷 중에서 선택하는 거 혹은 이 다섯 중에서 선택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비용이 이렇게 나와요 7600에 공냉 AG400 넣고 A620M 기가바이트 제일 싼 A620보드 고지버크 396010에 넣으면 부품 가격이 최저가로 봤을 때 140만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조립공비하고 이런 거 다 생각해도 130만 정도에 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명히 경제사 13500보다 약간 나은 게이밍 성능 혹은 비슷한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고 월틱성능 갭보다 좀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용도로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차후 업그레이드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뭐가 용이하냐면 그 카드로 올리는데 용이하다는 거지 이건 CPU는 못 올려요 CPU는 아까 그 보드의 최대가 7700 노말이나 7900입니다 그러니까 X 안 붙은 애들 하여튼 뭐 그거까지는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10 지원 가능하고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경제사에 13400이나 13200 이런 것보다 확실하게 프레임이 좋게 나와요 이 정도면 FHD에서 대부분 게임 프로봇 즐기고 포토샵, 라이트룸 이런 거 할 만하고 적당히 주식 단타 칠 수 있고 그 정도 용도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당연히 사무용도 문제 없고요 그 옆에 거는 4070 이런 건데 7600에 공랭 4070 보드는 마찬가지로 A620 700W 아까 브론즈 많이 제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가로 4070을 썼을 때 성능 자아가 없는 조합은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진짜 정말 뭐지 게임용들은 가장 가성비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요 이전 세대 3080 100만원짜리 글카와 비슷한 수준의 품질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QHD에서 대부분 게임을 상업으로 즐길 수 있어요 고사양 게임이라 하더라도요 FHD에서는 모든 게임 다 풀업으로 즐길 수 있어요 144 뽑아주면서 거의 대부분 게임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으로 쓸 때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돈은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고 정말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보드를 싼 거 썼기 때문에 차우 업그레이드는 좀 제한적이고요 논 엑스 프로세서만 쓸 수 있죠 그런데다가 글카도 사실 업그레이드는 어렵겠죠 CPU 업그레이드가 제한적이니까 파워도 여기는 좀 저렴한 건 없으니까 글카도 제한적인데 그런데 딱 저 세팅을 줄고 오래 쓰겠다 게이밍 용도로 가장 가성비 있게 짜달라 그러면은 이게 나이스한 것 같아요 이력 안 하잖아요 부품 가격 한 160만원 정도에 살 수 있을 겁니다 164하고 조립공비 생각하면 165정도인데 저 정도 사양이 나와요 QHD 143 모니터 사거나 FHD 143 모니터 썼을 때 충분히 지금 현재 하는 게임 다 잘 돌릴 수 있는 견적 여튼 이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경쟁사에서 만약에 만삼치 600K로 만삼치 600K로 상훈치고 놓고 짜면은 거의 190만원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얘는 160만원 대 견적이니까요 30만원 가까이 차이 나죠 그런데 프레임 자체는 만삼치 600K 썼는 거랑 거의 차이 안 나요 다만 멀티 성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다용도로 쓴다고 했더니 특히 영상 편지 음악 작곡 이런 거 할 때는 약간 좀 만삼치 600K 대비 상당히 떨어집니다 라이트하게 할 수 있는데 영상 편집도 아니면 작곡도 진짜 나는 전문가라서 좀 하드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런 용도는 적합한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게임용도로 가장 가성비 좋은 조합이라고 봅니다 크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거는 7600K에 이제 보드를 B650K로 넣었어요 B650K 나중에 뭐 7800XAD 같은 거 업그레이드 할 때 충분한 확장성과 공렘쿨러 호환성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X부터는 7900X 같은 것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아니면 나중에 나올 8000시리즈 CPU 이런 것도 웬만한 거 다 커버되는 그런 고성능 보드 집어넣고 그리고 4070TI 4070TI 비싸죠 4070TI는 근데 비싼만큼 4070 대비 프레임이 높습니다 둘이 가성비는 비슷해요 30% 더 높게 나와요 얘는 진짜 QHD244에서 대부분 게임 풀업으로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750W 골드 파워 집어넣고 견적을 짜면 215만원 14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 조립 공유비 생각해도 220 정도 주면 살 수 있을 거예요 CPU 성능은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아까 얘기했던 간단한 영상편집이나 포토샵 라이트룸 이런 거 좀 하드하게 하는 게 상관없고 영상편집은 라이트하게 그리고 엑셀 파워 포인트 이런 건 다 공정적으로 되는 거니까 다 될 거고 그리고 게이밍 성능 같은 경우는 14600K를 비교했을 때 별 차이 없는 수준으로 나올 거고 거기에 4070TI 넣는 영상의 프레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가면 4K는 솔직히 좀 무리인데 QHD까지 해서는 진짜 웬만한 게임 다 돌릴 수 있고 나중에 좀 아쉽다 싶으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견적이니까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는 없을 겁니다 여기 160 견적이랑 여기는 50만 원 더 넣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차후로 생각하고 나는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컴퓨터를 한 번 사면 오래오래 이렇게 고쳐가면서 쓰는 타입이다 그럴 때는 갈 만한 견적이라고 설명드리면서 130만 원대 그리고 210만 원대 AMD 견적 마무리 지을게요 인텔보다 약간 더 가성비 있는 AMD 견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성비랑은 거리가 없는 거리가 좀 많이 벌어지는 거리가 있는 없느냐 거리가 있는 견적입니다 350에서 530만 원대 준전문가 혹은 전문가용 최고급 PC 최고급 게임 PC 최고급 작업 PC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선은 700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전문가를 하더라도 만선은 700에서 멈추면 좋습니다 만선은 900 가봤자 대부분 작업에서 별 영향이 없습니다 어둡이 계열의 프리미엄 프로라든지 아니면 포토샵 이런거 700에서 900 넘어가고 성능 증가폭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알겁니다 이 때문에 그냥 만선은 700 가세요 나는 돈이 좀 많다 끝판왕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 빼고는 그냥 만선은 700 가십시오 이거 하시고요 쿨러는 크라켄 360이나 LS760 쓰시면 됩니다 난 돈 많아서 끝판왕 간다 하시는 분은 H170i 이거 XT 쓰세요 XT 아닌 제품은 이제 단종되서 안 나옵니다 이거 하시고 가이드킷까지 다 하십시오 13900은 이걸로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크라켄 넣었거나 LS790 넣었거나 라니 넣었을 때 100도 찍는 걸 몇 번 봤어요 이거 가야 아싸싸에 100도 안 찍습니다 이거 하시고 그래서 내가 또 13700 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13700에 보통은 LS790의 가이드킷 아니면은 크라켄 360 이 둘 중에 선택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갑자기 터프보드가 이게 좀 내렸더라구요 한 6만원 정도 내려가지고 터프 Z790 플러스가 좀 가선비있게 쓸 수 있습니다 사운드 꽤 괜찮은 그 120 49평하고 120 품질이 똑같거든요 SNR 수치가 똑같으세요 그것도 주고 뭐 방열판도 크고 전원보드 어느정도 트인실하고 확장성도 다 가지고 있고 편의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선택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좀 더 저렴하게 가고싶다 나는 사운드도 크게 신경이 안쓴다 나는 외장 사운드카드 쓴다 외장텍 쓴다 이러신 분들은 기가바이트 Z790UD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Z790UD는 약간 램오버 했을 때 고주파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MSI Z790A도 터프 플러스랑 비슷한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천할만해요 그래서 1번 3번 이렇게 가거나 예산이 좀 부족하면 2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고급보드 추천하신 분이 있는데 굿이 필요하지는 않을텐데 그래도 상위 포트들 썬더볼트라든지 아니면 좀 더 높은 메모리 오버클럭 아니면 좀 더 많은 M.2 숫자 이런거 그런거 원하시는 분들은 어로스 마스터 쓰시면 됩니다 어로스 마스터도 가격이 좀 내려가지고 아수스 E 있을 바에는 어로스 마스터가 좀 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하이닉스 메모리를 우선 추천드려요 인텔은 램오버가 상당히 잘 되고 효과도 크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메모리 써서 램오버 하는 것도 괜찮고 그냥 오버 안 하고 쓰고 달아 놓고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오버 안 하기 때문에 삼선자 5600 메모리가 좀 더 가성미가 좋기 때문에 2번 선택한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G스킬 메모리 튜닝 메모리 자꾸 추천해달라고 해가지고 넣어놓긴 했는데 튜닝 메모리는 호환성이 생각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 보드에 QV라고 Qualified Band List 라는 걸 지원해줍니다 메모리 메인보드 호환성 리스트입니다 요거 확인해 보시고 메모리 호환성 리스트에도 있고 보드 호환성 리스트에도 양쪽에 다 있을 때 그때 보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요거보다 더 높은 클럭의 메모리를 선택하시고요 뭐 7000 메모리 도 있고 7600 메모리 도 있고 그래요 근데 8000이나 7800 메모리 이런 거는 APEX 이런 거 빼고는 호환목력 아예 없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클럭 메모리는 애초에 보드에 못 답니다 못 하기 때문에 적당히 6400짜리 달면은 여러분 국민오버 했는 거 하이닉스 사서 그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요 램타도 조여져 있고 클럭도 그냥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그리 안 비싸니까 요거 사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이닉스 메모리와 비교했을 때 한 6만원 더 비싼데 뭐 방열판에 LED 달려있고 자동 오버 해주는 거 생각해보면 요것도 의미는 있겠죠 근데 XMP 메모리에 꽂았다고 그냥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익스트린 메모리 프로파일 라는 걸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읽어 줘야 돼요 그거 넣는 방법도 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유저는 그냥 1번 선택하면 될 거고 아 오버클러 아예 생각도 없는데 하면 2번 선택하면 될 거고요 3번은 취향에 따라 좀 이쁘게 꾸미고 싶은 분들이 선택하면 되겠다 정도 생각하세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예산이 그 350 정도 360 정도일 때는 4080 선택하시면 됩니다 4080 중에 AS 괜찮고 비교적 저렴한 제품이에요 현 시점에서는 갤럭시 보이 ST 제품인 거 같아요 요거 선택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고주 패셔도 딱히 없고요 그리고 저렴한데 중급 정도에 속하는 제품은 펠릿 게임락 제품 얘는 좀 화려하죠 요거 좀 호불호 탑니다 요거 써도 괜찮을 거 같고 아니면 뭐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특가하는 거 사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윗급 제품 어로스 마스터 이런 거 골라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취향 거 사세요 4080 정도 내면 여러분 취향을 포함시켜도 됩니다 4090 넣으면 실제 견적이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3700 넣었을 때도 거의 490 500 사이 정도 할 거고 13900 넘으면 500이 넘어가요 그거 생각하시고 진짜 주무에 여유 있으신 분들 4K에서 상업으로 게임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4090 넣으시면 됩니다 4K에서 중업 정도 게임하겠다 싶으면 4080 넣으시면 되고요 SSD 같은 경우는 여기쯤 되면 이제 여러분 3번 4번 간다고 뭘 안 할게요 물론 3번 4번 가봤자 게이밍에서 체감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 더 좋은 제품은 확실한 거고 언젠가 SSD를 더 추가했을 때는 얘네도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4번 간 것도 뭘 안 할 거고 대부분 그냥 게임 유저는 그냥 975 EV 플러스 1테라 아니면 P31 1테라 선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러분이 4080 샀다면 추천파워는 850W 쓰면 넉넉합니다 넉넉해요 넉넉해서 850W 선택하면 될 거 같고요 지금 추천 제품은 FSP850 G프로를 가장 추천하고 그 다음에 GX850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4090 썼다 그러면 그래도 1000W 정도 가야 좀 넉넉합니다 그래서 4090은 하이드로 G프로 1000W 아니면 시소니 버텍스 1000W가 품절이니까 철이베와트 이렇게 가시면 될 거 같아요 요 위급에 플래티넘 등급도 있고 플래티넘 위급에 티타늄 등급도 있는데 걔네들은 효율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론즈하고 골드는 효율 차이가 꽤 크거든요 근데 골드에서 플래티넘이나 티타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올리는 건 권장되진 않아요 딱 요정도 가는 게 가성비 좋고 충분한 품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플래티넘하고 티타늄이 엄청 비싸니까 그만큼 차이가 있다 착각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사실 골드 등급은 생각보다 많이 팔리기 때문에 여러분 규모의 경제 아시죠 많이 찍어내면 소자 가격도 좀 싸게 들어갈 수 있고 금융 가격도 좀 싸게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드 등급이 가격이 싼데 생각보다 품질이 좋아요 플래티넘하고 거의 차이 없는 골드 등급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골드 가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좋아요 플래나 티타늄 가봤자 전기료 차이 1,2% 밖에 안 났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돈 더 내는 거 커버치기 어렵습니다 걔네들은 생산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골드까지만 추천드린 거예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13900을 갔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H170라고 했죠 걔는 420짜리 라디입니다 그래서 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PUPS 전면에 가능하고요 7000D 상단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Define 7 XL이나 아니면 매시파이 2 XL의 상단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싼 30만원, 40만원 가까이 하는 이 케이스를 써야지 13900K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900K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13700K 같다고 칠게요 마이넘 700K, 4080, LS720 이렇게 가면 350 정도의 최저가가 찍힐 거고 실제로 여러분 구매하면 360만원대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LX2를 쓰거나 아니면 3100M 쓰는 게 무난할 거예요 그러면 공룡 써도 괜찮고 얘네들은 순행 써도 호환성이 문제가 없어요 아까 제가 추천드린 LS720이나 아니면 크라켓 360에 딱 적합한 케이스 드립니다 그리고 웬만한 크라켓 다 호환되고요 어느 정도 폭도돼서 케이블도 크게 안 늘려요 그렇게 견적을 짜시면 13700K는 12900K의 완벽한 상위 호환입니다 전세대 최상위 제품보다 완벽하게 상위 호환이라고요 게이밍 프레임도 잘 나오고 머릿속도는 더 좋아요 지금 나오는 거의 모든 용도 그러니까 PC를 어떤 용도로 쓴다고 하든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것보다 좋은 건 13900K 밖에 없는데 13900K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안 되는 거는 다른 PC로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 용도를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거면 진짜 웬만한 건 다 돼요 4K 게이밍도 중업으로 잘 돌아가고요 물론 40900K랑 비교했을 때는 프레임이 좀 덜 나오는 거라서 고분 보면 아실 수 있는데 그걸 제외한 CPU 성능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최고급 PC라 생각합니다 따로 용도로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어느 용도로 써도 괜찮아요 옆에 13900K 설명하기보다 13700K에 4090을 설명할게요 만약 700K에 4090 넣으면 4080 넣는 것보다 30% 정도 프레임이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4K 144p 쓸 때 그때는 저 500만 가까이 하는 견적 4890 하는 견적 저걸 넣었을 때 분명히 아 이제 4K도 할만한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실제로 4080 터프 샀다가 이걸 중고로 처분하고 4090 게임 락을 특가로 다시 업어 온 상태거든요 생방에서 내가 인증해도 됐죠 나도 카드로 이렇게 질렀다고 12명에 나한테 맡기면 별로 부담이 안된다 이런 소리 하면서 사실 뭐 그래도 부담부담이죠 어쨌든 이 정도 되면은 진짜 끝판왕 게이밍 PC라서 게이밍 지금 현재는 대부분 게임을 4K에서도 잘 즐길 수 있다고 설명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용도 다 사용 가능합니다 굳이 설명 안할게요 13900K에 가면 뭐가 다른데요 이 코어가 조금 더 붙어요 깡클락이 조금 더 올라가서 그냥 뭐 특능이 약간 상큼한데 게이밍에서는 별 차이 없습니다 이거를 작업 용도로 가시는 분 종종 있긴 한데 영상편집까지는 돈을 더 써서 13900K 가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게요 근데 그 경우 제외하고 대부분 경우는 이거보다는 7950 가는 게 여러분 작업 용도로 쓰기에는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인텔의 350부터 530만원대 전문가요 최고급 게이밍 PC 뭐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번에는 AMD의 다용도 최고급 게이밍 PC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어차피 사용하는 영역대는 이 둘은 겹칩니다 가격대도 비슷하잖아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집혀 선택하십시오 나는 순수 게이밍이다 7800X3D 가성비 좋습니다 비싸도 가성비 좋은 거예요 얘는 프레임 방어를 정말 잘해서 13900K KS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프레임 방어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순수 게이밍 그러면 7800X3D 어? 저는 다 용도인데요 게임도 생각하고 그리고 작업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7950X3D입니다 어? 저는 게임은 별 관심 없는데 작업만 잘하고 싶은데 그럼 7950X3D 가면 됩니다 자 용도 세 가지에 따라서 얘기해 드렸어요 그럼 마지막에 3번 이건 뭔데 7900은 얘는 7950X 보다 뭐 게임의 선도 떨어지고 멋진 선도 떨어지는데 나는 순행이 싫다 하시는 분이잖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 그런 분들 작업은 해야 되는데 공략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7900으로 가면 됩니다 이건 특수 용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게임과 작업 덜다 하고 싶다 이거 7900X3D 게임만 하겠다 7800X3D 나는 작업 위주다 7950X3D 3D 말고 그냥 50X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X 모델 CPU를 샀다면 웬만하면 크라켄 360을 추천드릴게요 순행명가 신제품이라는데 아직까지 분량 본 적 없고 꽤 많이 판매했습니다 이거 쓰시면 온도 잘 잤습니다 아니면은 좀 저렴하게 쓰고 싶으면 디쿨 LS720 쓰면 됩니다 성능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가격이 한 10만원 더 싸니까 가성비로 쓸 수 있겠죠 어 아직까지 특별한 이슈는 없고 한 200개 팔았을 때 분량을 4개 정도 본 것 같아요 분량율은 크라켄하고 비교하면 좀 있긴 있어요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이전 모델에 X73 X63까지 다 포함해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500개 팔아서 분량이 두 번 있었거든요 진짜 분량이 낮아요 순행치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3D 모델 샀거나 아니면 X가 안 붙은 모델 샀을 때는 RC1800으로 더 커버가 됩니다 이거 쓰거나 아니면 아까 보였던 펜타웨이브 Z06D 써도 됩니다 다만 Z06D는 여러분이 엣지락보드 중에 X370E 스틸레전드 이런거는 간섭 생겨서 장착이 안되니까 비교적 호환성이 좀 덜타는 RC1800을 권장 드릴게요 다만 이 RC1800은 공지능이 살짝 있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CPU 쓰시든 여러분이 TUF B650 플러스 문화합니다 이거 저번달 대비 가격이 2만원 내리기도 했고 그래서 30만원 초중반 정도 합니다 사운드도 ALC1200으로 그럭저럭 괜찮은게 들어가 있고 확장성도 나쁘지 않고 전원보다 나쁘지 않아 가지고 이거 무난하게 쓰면 합니다 근데 뭐 워낙 좋은 CPU들 고가형 CPU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난 좀 좋은 보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굳이 X670 가지 말고 B650E 있으면 됩니다 이거면 뭐 디버깅 코드 찍어주는 LED도 있고 전원버튼 리셋 버튼 다 있고 바이오스 리셋 버튼도 있고 오버클럭도 잘 되는데다가 물론 뭐 AMD 오버클럭이 얼마 안 올라가긴 하지만 온고 확장 포트 많은 M.2 방열판과 M.2 슬로프 고급 USB 포트 이런거 다 지원해 줘요 사실상 어지간해 X670보다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X670은 굳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X670 보드가 B650 칩셋을 두개 붙여 놨기 때문에 기본 대기전력이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X670 보드 쓰는거 보다는 여러분 B650E 상급 쓰시는게 확장선도 챙기고 기능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쓰실분들 1번 여러가지 확장선을 필요하신 분들 2번 선택하면 될거 같아요 3번은 그래도 굳이 X670 가겠다면 이거 쓰라는 뜻으로 넣어놨습니다 넣다보니까 다 그 아수스 보드가 있는데 제가 아수스에 뭐 스폰 받은거 이런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옆에 기가바이트 보드나 MSI 보드가 없겠지 왜 여기는 아수스 보드 위주로 들어갔냐 하면 일단 MSI에 괜찮은 엣지 보드 카본 보드 이런게 품절이에요 없어가지고 못 팔고요 그렇다고 에즈락 가자니 에즈락은 최상위 제품 아니고서야 사운드가 다 싸구려가 들어가 있어요 별로에요 또 깃바도 마찬가지거든요 깃바도 고급 어로스 마스터 이런거 품절이라서 아예 사지도 못하고요 그다보니 어쩔수 없이 전부 다 아수스 보드로 도배가 되었네요 AMD는 지금 당장 고급 중급 보드 생각한다면 아수스 보드가 그나마 구하기 쉬울 겁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5600 메모리 일부가 호환성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 4800 메모리 추천드립니다 특히 5600 메모리 꺼졌을 때 부팅속도가 늦어지고 어차피 5600이 지원 안되서 5200으로 속도가 낮춰서 지원되는 등 여러분 제성능으로 온전히 쓰지를 못하는게 많아요 굳이 그냥 5600 선택할 필요 없이 4800 메모리 쓰시는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모버 살짝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달아 쓰겠다면 삼수전자 메모리 선택하시고요 나는 메모리 오버 할 생각 없는데 삼수전자 메모리 분량이 좀 높다 하던데 그런 분들은 마이크롬 메모리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팅그룹 메모리는 혹시나 1,2번이 품절 났을 때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요새 팅그룹 하이닉스 다이 아닌게 적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원래 수동오버용으로 추천하다가 지금은 이제 말을 싹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롬 메모리 뽑혀 나오면 오버 안 돼요 잘 안됩니다 여기에 EXPO 메모리나 DOCP 아니면 XMP 메모리를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은 종종 있는데 지금 얼마전에 소켓번 이슈 때문에 SOC 전압을 1.3 밑으로 떠트리는 바이오스 패치가 진행이 됐습니다 AMD 7000 시리즈 보드에요 그것 때문에 EXPO 메모리가 상단수 호환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튜닝 메모리는 당장은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웬만하면 달지 마세요 안된 경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불편을 안 겪을거에요 그래서 지금 요 추천은 4800 메모리 정도에서 고르십시오 어차피 게임 성능 차이가 얼마 안납니다 얼마 안나 메모리 오버도 얼마 안들어가고 AMD는 인텔만큼 많이 안들어가요 아 그 다음에 글카 같은 경우는 여러분 270만원대로 짜고 싶으면 4070TS 쓰시고요 300만원 중반정도로 짜고 싶으면 4080 쓰시고요 그리고 난 한 4500 쓸 생각 있다 그러면 4090 선택하시면 됩니다 4500이 거의 400만원 후반부터 500만원 초반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예산에 따라서 선택하면 될 거고요 4070Ti나 4080 같은 경우에는 QHD에 적합하고 4080 옵션 좀 타입하면 4K에도 돌아갈 수 있는데 원활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4090은 4K에서도 원활하게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생각했다면 P41이나 980 프로도 괜찮은 거 같아요 서로 데이터 옮길 때 확실하게 속도 빨라지니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게이밍 용도로 쓰거나 한 개만 달고 쓸 거면 그냥 975 EVO 플러스 쓸 수 있는 게 무난합니다 아니면 P31 쓰세요 얘네들이 방열판 얇으려 한 거 달거나 아예 안 달아도 손오는 자아가 없고 분량이 확실히 적은 제품이고 게이밍 용도 같은 거나 아니면 간단한 작업 용도로는 어차피 여러분 속도 더 빠른 이런 SSD가 봤자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1번 선택하시면 될 거 같아요 여기서는 500GB를 1번 넣지 않았습니다 500GB 프로그램 몇 개 깔다 보면 부족해요 게임 몇 개 깔거나 그러면 그래서 처음부터 1TB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4070 TI 샀을 때 파워는 750W 쓰시면 충분하구요 4080에 4099 썼다면 1000W 정도 쓰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금 1000W FSP 하이드로 G 프로를 가장 추천하고 싶어요 3.0 규격을 만족시키는데도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고요 FSP가 꽤 오랫동안 딱히 문제가 없었던 기업이에요 원래 대부분 파워 회사가 한 번씩 사고를 치거든요 그래서 이슈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그러는데 이 FSP는 큰 사고를 친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였습니다 오랫동안 파워를 생산하는 명가이기 때문에 이 1000W 쓰시는 게 나은 거 같습니다 아니면 좀 더 높은 거 쓰고 싶으면 버텍스 입죠 근데 버텍스 가격이 너무 비싸던데 시선이 더 괜찮은 회사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고가형 위주로 포진해 있잖아요 굳이 7000D나 디파인 7XL이나 아니면 GT501 갈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 FSP 같은 경우에는 간판 두껍고 확장성 좋고 조립하기도 편한 제품이고 GT501은 깔끔한데다가 뭐 LED도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뭐 7000D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420라디 호환 잘 되고 아니면 디파인 7XL 같은 경우에는 쿨링도 괜찮은데 소음을 좀 잡아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비싼만큼 뭔가 옵셜 러니가 추가되는 느낌인데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유저는 저는 DLXE2 쓰시거나 아니면 요 앞에 3100M V2 쓰시니까 추천드립니다 공냉어가든 수냉어가든 호환성이 문제없고 웬만한 극화 다 달립니다 자 그리고 연재를 짜게 된다면 여러분 술술 게임 정도여서 나는 7800X CD에 4070T를 짰어 그러면 270 한 5만원 6만원 정도가 실 구매가가 될 거고요 뭐 조립비 뭐 택배비는 다 생각하면 280만원 줘야 되겠죠 그 정도로 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B650 터프 보드 넣었을 때요 이 경우에는 경쟁사에 13900K나 KS 이런거 들고 와도 맘먹는 최소 프레임과 평균 프레임을 보여주면서 진짜 QHD에서는 QHD 44 모니터로 어떤 게임을 하든 진짜 불편함 없이 넉넉하게 편안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름 어느 정도 다용도 됩니다 아주 하드한 작업만 안 될 뿐이지 7800XED도 8코짜리 CPU이기 때문에 영상편집을 어느정도 한다든지 아니면 포토샵 이런거 다 잘 돌아가요 그래서 가격은 비싸지만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게이밍 PC라고 보고요 이게 400 정도 넣어도 성능자가 없으면 7800XED면 거의 성능을 잘 뽑아 쓸 수 있어요 여기에 DLX1 넣고 조합하면 450 60 정도 줘야 될 겁니다 그럼 뭐 경쟁사에 13700K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120만 싼 느낌으로 경쟁사에 13700K와 맘먹는 4K 프레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작업 성능은 살짝 떨어지니까 혹시나 여러분 작업도 같이 겸용을 하고 싶다면 7900X3D에 뭐 B690EE 보드 아까 스트릭스 거기 4090 이런거 다 집어넣고 고급 케이스까지 집어넣고 계산해도 530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포는 있을 수 있는데 PC포는 없잖아요 530이면 부담스러운 가격은 맞아요 저도 아주 비싼 가게 생각하는데 이걸로 생산 그러니까 값어치를 창출해 주신 분들은 분명히 충분한 값어치를 할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 설계일을 했었거든요 토목 가기도 하고 금융적 일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은 내보내기 할 때 얼마나 빨리 내보내놨다 해서 다음 작업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그런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문직으로 수익을 PC로 창출해 내신 분들은 저만한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그 경우가 아닌 경우 그럴 때는 솔직히 게이밍 용도로 이렇게 돈 투자하는 거 저는 권장하진 않습니다 다만 뭐 스포츠카 좋아서 타는 건 맞지만 이게 다 용도고 뭐 시상생활에 도움이 돼서 탑니까 아니죠 나를 과시하고 나의 값어치를 느끼고 싶고 아니면 그 스포츠카에 사면으로서 충분한 심리적 보상을 얻었다면 스포츠카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 나는 PC를 좀 비싸게 샀을 때 게임을 하면서 그만한 심리적 보상을 느낄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사는 거는 또 말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AMD의 최고급 PC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시켜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PC입니다 원래 로또다임을 사려고 그랬는데 뭐 12명이 나한테 맡기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도 짰습니다 제가 지금 795X3D 쓰고 있고 거기에다가 쿨러는 제가 크라켄 안 써요 크라켄은 예전에 AS 갔다가 온 NMX 쓰고 있어 NMX NMX 분량 존나 많이 나 아니 그거 쓰고 있는데 보드는 그래도 제가 크레 쓰고 있거든요 익스트림 이제 품질 아니에요 풀렸어요 살 수 있어요 이거 쓰고 있고 거기에다가 하이닉스 메모리 방렬판 씌워가지고 두 개 꽂아 쓰고 있고 글칸은 409 중에 최상위 아니고 제가 그 게임락 제품 쓰고 있는데 게임락 제품도 그래도 중상급은 되니까 쓸만해요 그거 집어넣고 쓰고 있고 하이닉스 P41 저는 두 개는 아니고 하나 꽂아 쓰고 있고 거기에다가 1200W 플래티넘 파워 쓰고 있습니다 케이스는 저는 오프 케이스라서 디파인 세븐 엑셀 아닌데 그렇게 짜고 써보니까 좋더냐 마음에 들냐 네 존나 이뻐 아 물론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거의 중고차 805원 요거랑 비슷한 돈을 컴퓨터에 투자했다는 거 자체가 미친 이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존나 이뻐 존나 이쁘고 당연히 뭘 하도 안 불편해요 뭘 하도 안 불편하고 심리적 만족감이 상당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볼 때마다 아 내 PC 이뻐 물론 그게 몇 년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로또 되면 살려고 했는데 못 참고 질러버렸어요 제가 원래 유튜브 하기 전에는 컴덕 이었거든요 파코츠 생활 오래 했던 그러다 보니까 아 로또 되면은 한 번 상상해 봅니다 이렇게 사는 거 내가 지금 안 사더라도 견적 짜는 거 자체가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짰던 견적이었는데 이걸 사버렸네요 여러분도 혹시나 로또가 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안 사더라도 최고급 게임 PC 어떨까 이러면서 견적 한번 짜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니까 가끔씩 이 700만 짜리 견적 주문 넣으신 분이 있더라고 지금 한 3대인가 나갔어요 6개월 동안 돈 있으신 분이 좀 있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또 1시간 14분 동안 꽤 오랫동안 여러분한테 월간 견적을 보여드렸던 거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피로도가 높아가지고 중간중간에 마실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잘 못 알아듣겠다 싶은 부분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3일뒤 확인하고 제가 이거 대충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막으로 아 자막이차 댓글로 그러니까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하시고 한번 눌러주시고 여보 월병인들 여기서 마무리 찍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5 results 문장 사장님 5 5 했어요 10 5 7 8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